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하이 What's up? Hello world Hello world JS 안녕하세요 Hi Hello world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지성이 하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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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켜봤습니다 밥은 먹었니? 밥 먹었어요 안녕 J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를 켜게 됐는데 뭔가 얘기를 소통 같은 걸 하고 싶어서 점심 먹었어? 점심 먹었습니다 에어팟 한쪽 낌 지성아 뭐야 갑자기 얘기 같은 거 막 소통 같은 거 너무 하고 싶어서 네 뭔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고 답할 게 있으면 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켰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되세요? 오늘 어떻게 되세요?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예 예 JS 안녕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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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헬로 월드 하이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오늘 어떻게 되세요? 나 괜찮아요 뭐 하는 거야? 나 괜찮아요 이슬람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끝나고 일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 라방 볼게요 점심시간 끝나고 일을 일을 해서 일찍 퇴근할 수 있다면 일을 하시는 게 어디야? 아 저 작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그냥 오늘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소통 같은 거 인스타 라이브 켠 이유 뭐예요? 그냥 그냥 어 우리 소다 보고 싶어가지고 켰습니다 아 오늘 안경을 안 써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지성아 나 일하기가 싫어 일하다가 화장실로 도망옴 잘하셨어요 원래 그렇게 가끔씩 어 쉬는 날도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왔다 지성이의 두 번째 라이브 고맙습니다 지성 헤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아직 아직 2시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숙소야? 아 여기 작업실입니다 저의 작업 공간이에요 지성아 폰 두 개 준비했니? No 그냥 저의 휴대폰입니다 컴백 왜 이렇게 빨라? 유유유유유유 그쵸 엄청 빠르죠 오늘 타임 테이블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 뭐 해? 저 그냥 그냥 있어요 그냥 진짜 그냥 있습니다 지성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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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유유유유 근데 오늘 너무 쌩얼이어서 제가 요즘 피부가 좀 안 좋아졌거든요 여러분 카메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괜찮나? 이게 지금 이거 빛도 여기 이게 이렇게 빛 이렇게 빛 다 붙여야 되나?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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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됐다 됐다 그냥 키는 것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해 뭐해 지성아 메이크업 안 해도 멋지네 아니에요 메이크업 해야 멋있습니다 컴백 소식 봤어요 감사해요 안녕 생얼도 잘생... 아 아니에요 생얼도 잘생겨요 생얼이 못생겼구만 그냥 자주 켜주세요 예 자주 키우고 싶은데 저희 멤버가 일곱 명이다 보니까 이 계정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성이 뽀둥이 같네 뽀둥이가 뭐지? 약간 귀염둥이 약간 이런 느낌인가? 어우 지성 뭐 먹었어? 오늘 식구당에서 이모님이 해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지성 안녕 안녕 알바 중에 보고 있어요 아이고 알바 예 알바 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야죠 26일 날 컴백하네요 이게 타임 테이블 맞아요 그게 우리 탄 오늘은 딜레이 없나? 음? 화면이 하얘지니까 얼굴이 다 보이네 이게 아이고 안되겠네 이거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오빠 여기 여기 맞아요 26일 날 릴리즈 릴리즈 여기 컴백이 엄청나게 빠르죠 요번에 그것도 다 공개가 됐네 저희가 원래 위시 버전이었잖아요 2탄의 위시 버전 여기 우리 버전 여기 우리 버전 우리 버전입니다 되게 기대되죠 여러분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빨리 뭐가 빨리 빨리 막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22일 13일에 트랙 리스트가 공개가 된다 하는데 컴백이 너무 빨라요 많이 먹으세요 힘내세요 아우 괜찮습니다 저희 이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발 쉬세요 저 근데 어제 좀 쉬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이세요? 저는 다이어트 따로 안 합니다 근데 뭔가 이제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안경 써 제가 오늘은 안경을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 부득이하게도 안경을 안 가져와서 네 일이 있어서 지성의 라이브를 못 봐요 아우 어떡해 여러분 화이팅 우리 일 열심히 해서 화이팅 해봅시다 지금 딜레이가 없냐 14시 2분이다 지금 여기는 2시 9분입니다 여러분 미래에서 제가 보고 있네요 우라가 사랑해 화질 왜 그래 화질이 안 좋아요 이게 근데 이게 아마 나갔다가 한번 다시 들어와 보시면은 딜레이가 다시 아마 안 새기지 않을까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뭐 많이 시도를 해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라이브를 보는 입장이 아니었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를 자주 하시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한국에서 사랑해 너무 많이 시도를 해보셨어요 한국에서 사랑해 러브 유, 말레이시아 hola 지성, 미워요 어허 왜 미워요? 날 미워하지 마요 하이 하이 아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게 그게 다르네 여기저기 이렇게 딜레이가 있구나 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오늘의 TMI? 오늘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나 오늘 휴무라서 집이다 우와 휴무 여러분 부럽네요 지성아 누나 일하는데 화이팅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화이팅 화이팅 우리 돈 많이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이제 노력할 테니까요 지성이 안녕 보고 싶었어요 여기 얼굴 보니 기분이 좋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라이브 많이 많이 켤게요 열심히 라이브 많이 많이 켤게요 영어 공부 더 하자 죄송해요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이게 래퍼여도 영어 영어가 이게 예 죄송해요 제가 이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사실 좀 겁나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이걸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게 있어요 형들은 지금 자고 있는 형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용어를 always 아니 뭐 아니 아니 영어를 못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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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은... 그니까 작업하러 오긴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오면서 들으니까 또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예 싸비 부분을 확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이 각도 제준이 형 따라하는 각도여서 제준이 형 작업실에서 맨날 이렇게 키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켰나? 네 어제도 작업실에서 이렇게 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준이 형 따라하려고 이렇게 킨 겁니다 언제 켠 건가요? 저 딱 2시에 켰어요 여러분 난 아직 학교에 있어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또 이제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너무 안 쉬는 거 아니야? 저 어제 쉬었어요 어제 쉬어가지고 장 많이 졌습니다 오늘 뭐 한 게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이것저것 고딩아 고딩이라뇨 고딩 맞긴 한데 그렇죠 뭔가 뭔가 빨리 이렇게 막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 그거 나왔잖아요 2탄 위 버전 지성이 안경 2개잖아 저 안경 2개인데 아예 안 가져왔어요 여기다 여기다 그냥 아예 하나를 놔둘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지성이 작업실은 댓글 딜레이가 안 되나 보네 아 좀 대신 되는 거 같아요 이 딜레이가 아까 뭐 제가 한 9분쯤이었나? 이게 2시 2분에 보고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미래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성아 랩 준비 중 아 랩을 사실 아 요즘 좀 많이 써놔야 되는데 좀 쓰질 못하겠어요 제가 어 뭔가 바로바로 안 나와서 이것저것 써보겠습니다 워킹 온 더 문 물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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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멤버들 스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도 딜레이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딜레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딜레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위 버전 지성이 자작랩 들어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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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여러분 내일 내일 트랙리스트가 뜨면은 작사에 내가 있냐 안 있냐 작사에 제가 참여를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이뻐 감사해요 멤버들 다 딜레이 근데 인스타 라이브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게 좀 딜레이 되는 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제가 뭐 채팅 하나하나는 다 보고 있으니까요 피부 안 좋다는데 전혀 모르겠더라 이게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 화면에서 나오는 제 피부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실제로 지금 거울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울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내 모습을 내가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생얼 완전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생얼 여기 제가 눈 끝에가 뭐였어요? 살이 이렇게 삼각존이라 해야 되나? 삑살이 삼각존이 여기가 생각보다 까매가지고 약간 화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뭔가 들려드릴 그게 없네요 지성아 댓글 때문에 폰 두 개 챙기라고 한 건데 우리도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어 잠깐 그렇게 하는 거면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딜레이가 없구나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이 댓글은 몇 시 5분에 올라왔어요? 2시 5분? 잠시만 이게 굉장히 딜레이가 좀 있네요 잠시만요 해볼게요 여러분 2시 5분에 글 남겨요 딜레이가 꽤 있구나 잠시만요 여기 근데 여기가 작업실이 인터넷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봄납니다 Celtic homme 연결이 잘 안 돼 여러분 지금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걸로 컴퓨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을 인스타가 잘못이네 유유 맞아요 인스타가 약간 잘못하는 느낌이죠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인스타그램 댓글쓰는 지성이 안녕 인사한 후에나 확인 가능 어 저 이제 이제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채팅을 지성아 어제 공카의 민초짤 봤어요? 아 봤어요 이거 보는 사람도 댓글이 느려 네 20분이암? 네 지금 20분입니다 어 정확히 정확히 그거 보고 지금 그 나오는 거 같은데? 얼굴만 봐도 좋으니 채팅 안해도 됨 아 감사해요 네 hola hola 지금 지금 저도 20분이에요 어 뭐야 나쁘지 않네 그쵸 나쁘지 않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껏 저와 이제 소통을 해주시면 돼요 어 뭐야 화면으로도 나 되게 생각보다 막 그렇게 나오진 않네 못생겼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지성이 일라방천재 아 아닙니다 우리 애기 얼굴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잘생겼어 매일 리즈 갱신되면 어떡해 아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요 제가 이제 제대로?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컴퓨터로 이렇게 채팅 하나 켜놓고 이걸로 하고 있어서 탄 LA 언제 오나요? 아 저도 저 LA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 여행으로라도 지성 랩 스포해주세요 아 안됩니다 여러분 아 요번에 랩들은 너무 네 잘 해놔가지고 아이 스포해드릴 수 없어요 라이브하는 김지성을 보는 김지성 맞아요 지금 지금 제 얼굴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컴백 기대되지만 이미 돈이 없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많이 벌어서 너가 스포 진짜 안해줘 여러분 죄송해요 스포는 제가 진짜 안하는게 아니라 형들이 너무 많이 하는거에요 그거는 저희끼리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건데 제가 스포를 진짜 안해주는게 아니라 형들이 너무 많이 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어 시험 안치러 가도 되냐고 시험은 어 이미 이제 끝나가지고 오늘 시험은 끝났어요 이제 내일 또 가서 제가 이유시밖에 안 보기 때문에 네 아프지 말고 단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성이는 스포 적당해 맞아요 저 되게 적당하게 선을 잘 지키면서 예 하고 있는 편입니다 2탄 위시 버전 끝나고 편지 쓴거 보니까 예 다 스페인 도시가 있던데 아 그 그 그림에 네 맞아요 애기 스포 안하는 그런 면이 난 좋아 스포를 요정도 딱 적당하게 해야 이제 그 굉장히 감질맛 나게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아닐..아닐..아닐..아닐까 예 일본도 와줘 유유유유유유 아 제가 진짜 웬만한 나라들 되게 다 가고 싶어해요 해외를 많이 가본 적이 없어서 예 아이고 감질맛 맞아요 감질맛 나게 이렇게 스포를 착착 살짝씩만 이렇게 싹 해드려야 여러분들도 이제 앨범이 나오면 궁금해가지고 찾아보지 않을까 해외 어디 가봤어요? 저 가족끼리 여행을 가봤는데 일본에 그 오사카 오사카 가봤고 홍콩 그리고 이제 대만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뮤직비디오는 촬영이 끝났나요? 아 뮤직비디오가 아마 촬영이 끝나서 이제 저희가 앨범이 나오는 거일 겁니다 맞아요 이 앨범을 찍으려면 이미 그 뭐야 자켓 촬영이랑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지성아 하복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마지막 교복이란다 맞아요 제가 교복 교복을 진짜 많이 입어놔야 되는데 교복을 네 내일 트랙리스트 나오나? 맞아요 내일 트랙리스트 나옵니다 네 그 타임 테이블 이렇게 나온 거 보시면 팔찌요? 팔찌 이쁘죠? 이거 원래 멤버들이랑 다 같이 맞춘 거거든요 근데 형들이 다 잃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차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음 뭔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든 것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완전 완전 어릴 때 만든 것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 뭐가 있을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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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제가 한창 뭔가 약간 EDM 스타일의 음악에 살짝 빠질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잠깐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이게 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한창 이제 뭔가 약간 이런 음악도 해보고 싶다 할 때 형은 어떤가요? 지금 어디서 access을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한번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grid quienes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싹 흘러가는 느낌인데 네, 이런 거 맞아요. 이게 언제 만든 거냐면 이게 언제지? 일단은 아마 작년일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모르겠네. 작년인가? 아,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때요, 여러분? 나쁘지 않죠? JS 와우, 깃깔나네. 당신 청재야. 아닙니다. 참, 올라오도 만나요? 왜 이렇게 잘해? 아니에요.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또 뭔가 들려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제가 옛날에 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아, 이거 잠깐. 이거 들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것도 작년에 만든 거예요. 작년에 그냥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서 한 거였는데 이게, 이거 아, 먼저 들어봐도 되나? 제가 먼저 들을 수가 없잖아. 잠깐만 한 번 틀어볼게요. 이거 1절까지밖에 제가 가이드를 안 해놔가지고 가이드가 1절까지밖에 돼 있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들려드려 볼게요. 너의 앞에 서 있는 꼬리 아프게만 한 내, 내 머리 주고받는 유지 한 마리 우리들의 마지막 놀이 유리창 속에 빛이 모든 게 으그러진 채 우리에게 좋았었던 우리의 날이 이젠 정말 끝이 나겠지 우리의 시간이 항상 앞서서 간 것 같아 저급해 차라리 조금 쉬면서 갈 수 있게 다시 돌아갈 수 없이 뱉어버린 말들을 삼키고 우리 갈 때까지 간 듯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만 뿐만이 아닌 시간이 필요해 언제까지나 넌 너밖에 모른데 바보 같은데 난 너 때문에 피곤했죠 필요해 내 맘 지켜준 시간이 필요해 나도 하고 싶어 또 너 what to do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거 잠깐만 지금 들으니까 좀 나쁘지 않은데? 아 잘했다 이거 이거 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완성해 볼게요. 노래 좋다 이거 이렇게 가이드를 해놓은 게 몇 개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해놓고 이렇게 가이드 해놓은 게 드물단 말이죠 네 아 좋다 아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몇 개 막 했던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가이드 해놓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 저거 괜찮다 어 나쁘지 않네요 또 뭐가 있을까? 아 뭐 나 되게 해놓은 게 많았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 이게 이거 맞나? 이것도 게...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아 근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 이거 이거? 오 그녀만 아 넌 어 아 여기는 엉통해 비겁한 어조와 말줄어 날 손에 손에 잡힌 너조차 나를 외면하려 해 어쩔 수 없잖아 속이 너무 안 좋았어 yeah 빨리 이곳을 떠나가야 해 보지 말한 애도 알잖아 너라는 사람은 내게 미쳐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 I will always think about you baby I will always think about you baby I will always think about you baby 요런 것도 있었어요 되게 이여저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랩은 바뀌었었는데 죄송해요 이건 들려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좀 좀 오글거려서 다른 것도 되게 많았는데 아 네 이건 진짜 애기 때다 맞아요 이거 이거 좀 옛날 거여서 노래를 되게 못했어요 요거는 요거는 노래를 좀 네 잘 못했던 거고 아 뭔가 또 뭐가 없을까 뭔가 들려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이것저것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 작업하다 많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띵곡은 음원 내줘야 돼 죄송해요 제가 응원을 제 마음대로 내시는 게 아니어서 이것저것 일단은 되게 많긴 해요 어 가이드? 이거 가이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이드가 있긴 한데 요거는 아예 튠을 아예 안 만진 거여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려 드릴게요 어 잠깐만 아직 아닌가 보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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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뭐가 없는데? 뭐 뭐가 없지? 뭐가 뭐가 지금 뭐가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게 뭘까? 아 근데 뭐 악기가 하나 빠져 있는데 여러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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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베 베리베 이리와 아 아 아 아 아 아 날 한때 놓친 너의 표정 다운다 Get away, you're sad and pain 눈앞에 너인 우리 운명들을 다 Washed down with rain, would you be my blame 한순간 공헌함에 갇혀 모두 잃어버린 채 끝없이 흘러내려가 모두 비워버린 채 새로운 자극에 쉽게 빠져가 우적대 서로의 것이라든 가면의 귀에 숨어 살당해 이제서야 배석을 드러내 I'll be your head 라라딜 라라딜 라 온몸에 펼쳐진 light 걸어 모든 걸 받쳐 입고서 모두가 숨죽인 도시 속을 해치고 다녀 라라딜 라라딜 라 꽃 속에 파묻힌 time 멀어져 가는 밖을 보고서 그렇게 또 하루하루 맘을 해치고 다녀 You're my sexy I can make you walk in You're my se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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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데 아 잠시만 가이드가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별로네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못 불러놔 가지고 노래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냥 음만 들어주세요 이런 멜로디다 제가 노래는 제가 좀 더 연습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덥네요 에어컨을 켜야겠어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한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또 뭐가 더 있나 찾아볼게요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가이드 해놓은 게 없냐 별로 제가 가이드를 잘 안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그 뭐야 그 뭐야 뭐지 야생돌에서 그거 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야 사이퍼 사이퍼 그 내 웹에 가치는 불가치 했던 거 그거 그거 원래 버전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켜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이거 많이 잠시만요 기다려 들어봐요 이게 이게 근데 사운드가 아마 그때랑 좀 다를 거예요 이게 좀 옛날 옛날 그거여서 이거 나의 웹에 가치는 불가치 마치 개코 형님의 발성같이 순이건 아니 그런 몰아치는 나의 웹 이렇게 대충 너도 몰랐지 순이 매기된 기준 신뢰건 이미 저디로 하고픈 말만 칠 like justice wanna be gone 쿨이 높은 웹으로 전부 끌어모아도 아마 화려성은 세워 빡점 때의 점수도 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짧게 하려고 그냥 그 여덟 마디 안에다가 완전 꽉꽉 채워서 넣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었었네요 아 근데 벌써 2시 42분이야 나 굉장히 많이 했네 오랫동안 했네 생각보다 너무 막 이것저것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아 되게 좋은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안 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쉽습니다 뭔가 되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더 없나? 아 씨 어 그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가이드가 있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지코 선배님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존경하고 그래서 그 아티스트 있잖아요 그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베이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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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거 막 들려드릴 거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드릴게요 지승이 라이브 끝나고 뭐해? 저는 아마 계속 작업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맞아요 오늘 라방이 해줘서 고마워 더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린 안 지쳤는걸? 그렇죠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막 46분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살살 가볼게요 아가 덕분에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물도 많이 마시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고 화이팅이야 감사해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킬게요 안녕 뿅